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 살펴볼 작품은 전자 고무줄총인데요 이 로봇의 원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에 보면 여기 깊숙한 곳이라서 모터에서 여기 축에 보면 작은 기어가 맞물려 있고요 작은 기어로 이 큰 기어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기어로 모터에 있는 작은 기어로 큰 기어를 돌리니까 속도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리고 이 기어가 또 여기 보시면 또 작은 기어가 있죠 이 모터의 작은 기어로 큰 기어를 돌리고 또 여기 있는 작은 기어로 또 뒤쪽에 있는 또 큰 기어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감속이 두 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어의 감속 구조가 사용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손잡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뒤에 보면 IR 센서가 이제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앞에 IR 센서를 손으로 잡고 뒤쪽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만 이 모터가 작동합니다 자 앞에를 앞에 IR 센서 이 부분을 잡지 않고 뒤에다가만 이렇게 손을 잡아주게 돼도 모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앞에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뒤에를 잡아줘야만 모터가 작동되면서 고무줄이 발사가 됩니다 곧 이 IR 센서가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로봇에는 전자 고무줄 총이라는 제목답게 고무줄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고무줄은 특성상 외부의 힘이 가해지게 되면 늘어났다가 외부의 힘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합니다 이런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성 때문에 생기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탄성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고무줄과 같은 물체를 탄성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전자 고무줄 총은 바로 이 탄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고무줄을 가지고 날려보는 겁니다 자 고무줄은요 여기 고무줄 총의 끝에 녹색 실리콘보스가 있는 여기다가 걸고 반대편은 큰 기어에다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스위치를 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 손잡이에다가 손을 갖다 대볼게요 자 아무 작동을 안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 앞에다가 앞에 IR 센서에다가 손을 잡았고요 이번에 여기 뒤쪽 IR 센서에 한번 대볼게요 자 보이시죠 뒤쪽 손잡이에 IR 센서에 갖다 대게 되면 이 기어가 작동되면서 고무줄이 발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.